이재명 대표가 흔히 0.73% 차이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당도 0.73%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 자체가 뭡니까 100%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조작을 320만 표 정도 이상 하고 나서 그래도 여러분들 결국은 25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언론부터 시작해야 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다니지만 저는 정말 이런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망칠 걸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해야겠다는 거죠 세상의 여러분들 OECD 여러분들 포함된 국가 가운데서 어떻게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후보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기를 어떻게 벌릴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의 여러분들을 개입한 특정 정당의 고위청들이나 이것에 부역한 여러분 선관위 직원들이나 그 다음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선거꾼들이나 기술자들이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들은 완전 범죄가 됐을 거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완전 범죄를 여러분들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선거는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후보별 득표수가 반드시 공표가 돼야 됩니다 후보별 득표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그리고 당일투표로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그 소위 후보별 득표수가 여러분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 공개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표를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심상정한테 1%를 빼앗고 반올림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8%를 빼앗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빼앗은 것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뭡니까 빼앗아간 것은 뭡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차익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니까 이런 뭡니까 살인자들이 이런 선거 사기범들이 정거를 남긴 거 아닙니까 어디에 정거를 남겼습니까 선거 데이터에 남긴 거 아닙니까 그 선거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관급 여러분들 대우를 받는 성진환 전남대학교 출신의 박찬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한 선거지 않습니까 표를 이동한 것이 안 보입니까 표를 이동했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윤석열 함께 8%를 빼앗고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함께 1%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9%를 이렇게 누안케 눌려줍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함께 플러스 9%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총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몇 퍼센트를 조작한 겁니까 18%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여러분들 18%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런 범죄가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그러나 선거 데이터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검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 데이터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다운로드를 받은 거고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있는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폭파시켜버리고 대한민국의 선거 여러분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 다 소환해가지고 그것을 컴퓨터를 다 일일이 조사를 해가니까 포매팅을 다 없애버리면 정거가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제야 전문가가 제시한 자료가 아니고 신민 D님이 제공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지도군 구청 레벨에서 다 이렇게 표를 십시일반으로 다 훔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무지게 훔쳤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알뜰하게 훔친 겁니다 알뜰하게 알뜰하게 훔쳤고 이 훔친 것의 평균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9%를 훔치고 플러스 9%를 더해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25만 표 차이가 났다 0.73% 차이 났다 다 거짓말이죠 인간이 귀한 밥을 먹고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신의 유익함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도 정말 대가리를 여러분들 모으죠 땅에 처박을 나려 저는 올 거로 봅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절대 선거를 도덕질을 해가지고 도덕질 한 놈도 나쁘지만 도덕질 한 행위를 알면서도 뭡니까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이런 인간들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금수와 그 친구들이 저보다 30년 뭡니까 20년 아래입니다 말이 됩니까 살아야 될 남들이 그렇게 길고 이름긴데 그렇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내놓고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기호라는 사람은 육사 출신의 장성입니다 어떻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것도 선거구가 철원군일 겁니다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인간들 너것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조갑전은 또 어떻습니까 정규전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언론들은 심심하면 0.73% 차이가 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맹주성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추정한 겁니다 제가 추정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실제로는 329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이재명은 실제로 1463만 표를 얻었고 윤석열은 1792만 표를 얻은 겁니다 표 차이가 329만 표가 난 겁니다 그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25만 표로 줄인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총 득표 수는 3255만입니다 329만 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작을 했냐 17%를 조작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17%의 절반이 8.5%입니다 윤석열 함께 해서 여러분들 8.5%를 빼앗고 이재명 함께 뭡니까 플러스 8.5%를 더해줘가지고 총 여러분들 조작표 수가 17%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특표 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구한 겁니다 윤석열 함께 여러분들 8.5%는 177만 표입니다 이재명 함께 여러분 더해준 것이 177만 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작을 해서 조작 총특표 수가 이재명이 1640만 표 윤석열이 1615만 표 이게 여러분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만 표 차이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에 조작특표 수가 양 후보가 거꾸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수는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맹주성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 페북에서 발표를 한 거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맹주성 여러분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님이 발표하기 전에 제가 발표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실제 득표율과 조작 득표율을 나눠보면 실제 득표율은 앞에서는 여러분들 총 득표수 기준으로 8.5% 플러스 마이너스 8.5%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사전 투표 참가자 수 사전 투표 기준으로서는 20%를 만진 겁니다 사전 투표만 보게 되면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가 45%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가 55%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55%고 윤석열 후보가 45%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 투표 기준으로 윤석열 함께해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재명의 플러스 10%를 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얼추 20%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 투표 기준으로 20%를 만진 겁니다 총 투표수 기준으로 플러스 8.5 마이너스 8.5를 만진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325만 표 이상 정도를 만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게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된 겁니다 전라도, 전북, 대구 광역시, 광유 광역시, 경상남도 시군 단위로 다 조금씩 뺀 겁니다 표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의 검천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빡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왼쪽입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이집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빼기서 윤석열,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독산제 2동 플러스 12, 독산제 3동 플러스 12, 독산제 4동 플러스 10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모든 검천구의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표를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빼앗긴 비유를 대로 원위치, 정상표를 해가지고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1% 0.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오른쪽처럼 여러분들 차이집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훈 같은 대법관들은 사의로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이례적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도 대통령선거와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4.15 총선과 비슷한 선거 데이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여러분들 판결문을 남긴 겁니다 조작을 하면 이러면 어떤 건지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어떻습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코스란히 뭡니까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것이 남는 겁니다 차이집이 10%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에 검천 구민님이 모두 다 뭡니까 미치더라도 10% 15% 차이집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이러면 입을 다물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 못하면 그냥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윤 대통령이 참 잘 되시기를 바라지만 이런 거악 대한민국 건국일에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6.25 전쟁과 필척할 정도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는데 이것을 현직 대통령 이름으로 입을 다물고 현직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의 입을 다문다면 그것은 그 나라가 끝장이 난 걸로 보는 거죠 오른쪽은 뭡니까 표를 훔쳐간 것 다 원위치 원상복귀 해가지고 검천구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계학 이야기하는 대수의 법칙에 정확하게 맞는 정상 투표입니다 여러분 어제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로구도 똑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전국에 똑같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름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어야 그 국가를 이끌 수가 있고 그 국가가 또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그게 불법과 불의의 입을 다물면 모든 것이 다 가식이고 위선이고 사기고 거짓이고 조작이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윤석열 요즘 뭐하냐 사전투표 동료 나서는 국힘당 최소 326만 표를 뺏기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아마도 지방선거 이전에 바로 내보낸 그런 여러분들 방송일 겁니다 당신들 3구 대선에서 326만 표 이상 뺏겼다 그걸 당신들 아냐 그 뺏긴 것이 다 어딘가 하니까 사전투표에서 다 뺏긴 거다 그런데 또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해 대통령이 나서 권성동이 나서 김기현이 나서 권영세가 나서 정신이 나간 거죠 맛이 간 겁니다 맛이 완전히 가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다음 방송을 넘어가기 전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서울 영등포구에 김민석과 박용찬이 여러분들 붙었던 선거입니다 21대 총선입니다 김민석은 플러스 14.5%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얼마나 전산 부르거나 표를 쑤셔 넣었으면 14.5%나 차이나게 만들었습니다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3.5%입니다 박용찬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22.1%의 격차로 사전투표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5.9%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 영등포구에 구민들은 정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됐던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시가 여러분들 서울 영등포에 출마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마이너스 2.1% 오차범위 냅니다 신경민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2.5%의 오차범위 냅니다 20대 2016년 총선은 지극히 정상적인 투표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은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박용찬 표를 뺏어다가 김민수 양께 대해준 겁니다 꼭 같은 짓이 여러분들 2년 지나서 3.9 대통령 선거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투표 조작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가시적인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가 밝혀지는 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과학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신명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서 이 땅과 인연을 맺은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하더라도 어떻게 선거를 망쳐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압살당했는지를 저는 역사 앞에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요리를 지방성과 끝나고 그냥 내가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까지 이름 접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텀텀이 짬이 날 때마다 여러분 나는 촌출신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뭐든 여러분들 꾸준하게 열심히 이렇게 계속하는 건 하나는 제가 먼저 손에 꼽을 정도로 장점이자 장기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이 불편하겠지만 내 입을 털어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 사람이 꾸준히 열심히 계속하는 사람은 그냥 대책이 없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해지죠 그래서 정적을 죽이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게끔